스테이씨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여러분 특정이에요 특정 뭐예요 뭐예요? 저희 스테이씨가요 KCON 2022 프리미어에 이어 KCON 2022 LA에도 간대요 대박 LA라는 여러분 저 너무 떨려요 제 심장 빨리 느껴보세요 빨리 뛰지 않나요? 진짜 빨리 뛰어요 우리 스윗들도 심장 떨려면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죠? 네 그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다 아니 우리 스윗들을 위해서 아이사가 준비한게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백을 꼭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다들 잘 챙겨오셨죠? 네 챙겨왔어요 자 그러면 KCON에 꼭 챙겨갈 아이템들도 잘 넣어왔죠? 네 스윗들한테 소개할 준비됐나요? 네네 이사님 네 좋습니다 제한시간은 1인당 10초입니다 왓츠인 스테이씨 백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갈 제가 이번에 가져갈 제가 이번에 가져갈 제가 이번에 가져갈 물건은 프로폴리스와 핸드폰입니다 프로폴리스는 제 목을 위해 꼭 챙기기 위해 목을 챙기기 위해 프로폴리스를 챙겼고요 그리고 핸드폰은 여보세요 전화도 해야 되고 셀카도 찍어야 되고 우리 스윗들과 포톡을 해야 되기 세월이죠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스테이콘을 가져갈 거는요 바로 스텝이랑 볼펜이랑 지갑이랑 양치 도구랑 많은데? 그리고 머리방울 그리고 렌즈 그리고 총인 유키안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가져갈 거든요 일단 진심할 때 필요한 색채공부 그리고 필통 혹시 나 몰랐을까 그리고 양치 도구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바꾼 지갑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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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칸 제이 안녕 제가 이번에 가져갈 거는 저는 하나만 소개할게요 하나를 여유있게 소개할게요 바로 일기장인데요 우리 케이콘에서의 모든 추억과 그리고 투입과의 모든 기억들을 모두 모두 기록하기 위해서 가져갈 겁니다 오 저는요 천천히 늘어납니다 자기 우선은요 MBTI 책이 있고요 오 그리고 이거는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면 제가 여기다 답변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안녕 네 저는요 바로 렌즈 파우치인데요 일단 스윗을 가장 잘 봐야되고 또 무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렌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쁘게 블링블링하게 메이크업부터 해주시니까 렌즈로 마무리 끝 끝 왓츠인 스테이씨 스파이크 여러분 왓츠인 스테이씨 스파이크 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무대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어쩔 KCON 잊지 마세요 KCON 2022 LA는 유튜브 KCON 오피셜 그리고 MNUT K-POP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온라인에서도 KCON 함께 즐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다같이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렛츠 KCON wise ention 이리와 봄 후 확인 드래픽